이덕하한테 연먹은 이후에 김포포 채널의 운영자 또는 운영팀이 특이점 채널을 새로 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망상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포 채널의 구독자가 1만 1천명을 넘겼습니다.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최재천의 아마존을 제외하면 진화심리학을 많이 다루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들 중에 인기가 가장 많아 보입니다. 제가 그 채널에 놀러가서 김포퍼를 비판하는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비판 영상도 두 편 제작해서 제 채널에 올렸습니다. 비판 영상을 올린 것이 약 10개월 전쯤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김포포 채널의 영상이 하나도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의 비판 댓글과 영상 때문에 김포포 채널이 개점 휴업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저의 과대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포 채널이 개점 휴업 상태로 들어간 지 약 3개월 후부터 특이점 채널에서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이점 채널의 구독자 수는 5천명을 넘겼습니다. 여기가 진화심리학 3등으로 보입니다. 4등으로 보이는 익명의 도시 채널은 구독자 수가 2천명이 안됩니다. 5등으로 보이는 이덕하의 진화심리학 채널은 500명을 조금 넘겼을 뿐입니다. 제가 모르는 한국의 진화심리학 유튜브 채널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신고해 주십시오. 김포포 채널과 특이점 채널은 상당히 비슷해 보입니다. 두 채널 모두 진화심리학 영상을 여러 편 올렸습니다. 두 채널 모두 애니메이션을 잘 활용해서 이덕하의 진화심리학 채널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의 기술적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두 채널의 애니메이션 스타일이 아주 비슷해 보이는 것은 애니메이션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두 채널 모두 대다수 시청자들이 극찬하는 댓글을 달아줍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진화심리학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하한테 연먹은 이후에 김포포 채널의 운영자 또는 운영팀이 특이점 채널을 새로 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망상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엉터리 진화심리학을 팔아먹는 자들을 조직했다는 굳건한 의지를 품고 최재천 교수를 비판한 영상을 무려 28편이나 제작해서 올린 저는 특이점 채널의 진화 관련 영상을 적어도 3편은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노화의 진화를 다룬 영상이 첫 바다인데 집단선택을 끌어들인 딱 한 장면만 빼면 제 눈에는 상당히 훌륭한 영상으로 보입니다. 저는 책과 영상에서 노화의 진화에 대한 가설을 소개한 적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재미삼아 설상가상 이론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가설의 핵심 아이디어의 기원은 적어도 조지 윌리엄스의 1957년 논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특이점 채널의 영상도 저의 영상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각 종마다 노화 완화와 관련된 최적 투자량이 있을 겁니다. 덩치가 커서 육식동물에게 잘 잡아먹히지 않는 코끼리나 딱딱한 등껍질의 보호를 받는 거북이는 포식자에 의한 사망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화에 맞서기 위해 상대적으로 아주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반면 쥐처럼 아주 만만해서 이런저런 포식동물에게 쉽게 잡아먹히는 동물들은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노화 방지를 위해 많이 투자하기보다는 재빠르게 성숙해서 자식을 낳는 전략이 유리할 겁니다. 어차피 젊고 건강한 개체도 아주 많이 잡아먹힌다면 노화 완화를 위한 투자, 즉 상당히 먼 미래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합리적 전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노화 완화를 위한 투자의 최적값에서 멀어질수록 번식 성공도가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종의 평균 번식 성공도가 떨어질수록 멸종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최적값에 가깝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멸종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개체가 최적값에 가까울수록 같은 종의 다른 개체들보다 더 잘 번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종 수준의 집단 선택 때문이 아니라 개체 수준의 자연 선택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특이점은 종 수준의 집단 선택을 끌어들입니다. 최재천도 노화를 설명하면서 집단 선택을 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종 수준의 집단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특이점이 최재천만도 못합니다. 여기에서 집단 선택론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부터 읽어보십시오. 특이점 채널 운영자는 이기적 유전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합니다. 더 깊이 공부하고 싶다면 조지 윌리엄스의 적응과 자연선택을 보십시오. 진화심리학계에서 고전으로 떠받드는 이 책은 집단 선택론에 결정적 타격을 입힌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엣지에서 화려한 필진을 끌어모아서 스티븐 핑커의 집단 선택 비판글에 대해 한마디 하는 자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집단 선택과 관련하여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